이상민, 이병! 이병! 이상민! 너꺼는 어딨어? 저거 저 그림... 그림? 그려놨습니다. 예쁜가요?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정말 인상에 남아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아 진짜 못 그린 거였대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죄송할 일은 아니야. 그림을 몸으로 표현한다! 그림을 몸으로 표현한다! 그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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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박수! 박수! 오늘 장비 기동 시범을 보고 표현한 건가? 예, 그렇습니다. 기계화 부대 자랑이지? 멋진지? 정말 최고였습니다! 자, 다음! 또 해볼 사람! 당직 사원에게 가장 호되게 혼난 잭슨! 한번 해봐. 어느 거지? 아... 아 근데... 어머니한테 변집니다. 아 괜찮아. 좀... 있기 힘들어? 아 좀 심심합니다. 괜찮아. 엄마에게... 엄마... 저 입대했습니다. 23년 인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거 느꼈습니다. 이런 훈련 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 많이 났습니다. 우리 항상 멀리 있지만 그래도 아들 열심히 하고 있고... 군대에서 밥 먹을 때 딱 그 순간 엄마 많이 생각 났습니다. 예전 운동선수 했었을 때 훈련 받고 집에 가서 엄마 밥 해줬을 때..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죄송할 거 없어. 네, 엄마 엄마 엄마가 아프는데 inevitably 밀려 뒤쪽은 점심이 아프다가... 덕분에 나 아프지 말고... 제가 아프지 말고 마신다고 엄마가 아프지 말고... 그런데 게다. 저 영향 많은 음식 먹고 건강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 많은 음식으로 꼭 좋아해. 엄마 너무 사랑해. 제대하고 나서 바로 전화할게. 사랑해. 응? 감사합니다.